한빈입니다 멋진 파트가 진짜 많나요 득팀 포츠 한 부분 이렇게 Here come and you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대 하거나 캡처한 부분이 약간 얼굴이 잘 보이는 좋은 것 같아요 브릿지 부분에 한빈이 형이 Take you too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가이드를 들었을 때부터 정말 예상이 가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정말 어두운 공간에 핀 조명 하나 딱 켜놓고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Take you too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또 한빈이 형이 또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또 잘 하니까 잘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항상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 사실 없어요 제가 연습할 때 항상 즐겁게 생각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 딱히 진짜 없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에너지가 형이 좋아요 진짜 춤출 때도 에너지가 좋고 또 평소 연습할 때도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서 모두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인기쟁이 인싸 느낌이 있었었고 꿈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템페스트 한빈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setup 보다 및 이 이run 요